자, 지금부터 Q&A 시간을 함께 할 거고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네, 들어가세요. 자, 그래요. 거기. 플랜카드 들고 오늘 열심히 오셨는데. 1, 2, 3! 크아! 하십시오. 그래요. 네, 손으로 가다. 자, 1, 2, 3! 아... 그래요, 자. 1, 2, 3! 아... 1, 2, 3! 아... 오늘 외부야, 여기 도쿄. 응, 도쿄는 어떻게 할까요? 자, 1, 2, 3! 오늘 이러다 시간 다 하겠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많아. 그러면 내려가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맨 앞에. 자, 제발 맞히시기 바랍니다. 자, 1, 2, 3! 오, 맞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Portuguese. 이름을 알겠습니다. 저한테 관련드렸어요 저한테 관련드렸어요 궁금하신 거, 뭐가 궁금하신가요? 최근에 조금痩せたようなんですが 골프 외에 어떤가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헬스나 PT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저는 오로지 스포츠를 좋아하고 골프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도 있긴 한데 너무 열심히 치니까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2018년에 제가 라운딩을 1년 동안 150번을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365일이니까 2, 3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100번 100번 1, 2, 3일까지 제가 내일 가잖아요 모레에 있어요 내일 가잖아요 내일 가잖아요 골프의 예정입니다 질문은 저한테 하신 질문은 뭐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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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좀 살 빠지신 것 같은데 근데 골프를 많이 쳤을 때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막 더운 데 가서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일찍 와서 밥 먹고 자고 이러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오히려 하게 되니까 살도 빠지고 좋았는데 요 근래 좀 빠졌었는데 다시 좀 원상복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예전보다 빠져 보이면 그거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살이 좀 이제 빠진 것 같고 나이 살이 빠진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꾸 잠이 줄어요 여러분들은 공감하죠? 예전에는 무조건 10시간 이상을 잤어야 되는데 진짜 요즘에는 짧게는 6시간 길어도 7시간 반 자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다시 못 자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만 좀 빠져 보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여태까지 뚱뚱하게 살았어서 계속 빠졌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빠졌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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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